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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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야, 왜 이래? 누나야. 조기 좀 차려봐. 괜찮아? 어? 야. 식중독인데 면역력이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다가 합병증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태였어요. 아니, 그럼 뭐 입원, 입원이라도 좀...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당분간 음식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몇 시간 안정 취하고 가시면 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의 없이 아플 때도 예쁘냐.